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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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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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사랑한다니까. 닭이 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옵니다. 오빠. 음악 들으면서 대본이 외워져? 다, 다. 되지요. 카메라도 되고, 문자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신나는 거였다. 대본이 외워지니까. 둘이 만난다 싶었습니다. 김태희 씨와 원빈 씨. 드디어 연애소리 터졌습니다. 함께하시죠. 어디서 선물 들으셨어요, 어디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다들 밥 같이 먹잖아요. 뭐, 혼자 먹기 좀 그러니까. 아니,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죠. 근데 뭐, 스텝들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둘이 먹은 적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얘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김태희 씨도, 또 저도. 네.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극구 또 부인을 하고 있죠. 두 사람. 네. 얼굴에 써 있습니다. 우리 사교예요. 너 진짜 얼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해? 오빠도 데뷔할 때 비하면 진짜. 데뷔 때 얘기는 하지 말자. 와, 너 진짜 잘한다. 모두들 나에게 빠져들리지? 연기가 좋아. 뭐 안 아파? 받쳐줄까? 써연 아이디 어? 와, 오빠 근데 여기 누가 만들어놨을까? 저기 저 별이 좋아, 내가 좋아?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별이 예뻐, 내가 예뻐? 그냥 사진 찍어. 오빠 내 별자리 찾아줘. 그럴까? 응. 별 보는 거 되게 멋있다. 오빠 뒤통수가 너무 지적이야. 지금 괜찮아? 좋아? 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팔 그대로 올려봐. 이렇게, 이렇게 잡아? 자. 아이고, 아이고. 완벽한 오빠한테도 문제점이 있네. 문제점 없는 사람 어딨어, 세상에. 정말? 나의 문제점. 야, 늦게 왔어. 지금이야. 오빠의 문제점. 일곱 개. 나의 문제점. 두 개. 왜 나는 일곱 개고 넌 두 개야? 문제점들 이거 이거. 오빠, 우리 정이나 빼러 가자. 기미가 그 정이래. 아이안, 아이티. 아이안아인, 아이티. 엉? mitione ID, 아. 엔. 아... 네ол이야. 우리 여기 나라의 같이 지냈을 파ещ BeingD animation newlyじて intacte. 해. 네nh. 감사합니다.